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단양 소백산 철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. 여기는 철축증제하고 야생화가 전시됩니다. 예쁘다 예뻐? 이제 작가님들이 아주 많은 작품을 갖다가 내일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겠습니다. 자 자 자 자 자 건드려 하자 아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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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령 황령 황령 자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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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허 야 37 38 39 이번이 40대 흔대집 아백지가 벌써 돌아가고 있네 여기로 내일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목걸이가 트실것 같은데 팟 한번 놀아볼까요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가 어휴 공원 털집게 벗걸이 잡고 이렇게 여기 여기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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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런저리도 있네 맥arial 맥주를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헤헤 주시 praise ,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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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문장. 아 이거 마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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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나오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포지 포지지는 몇 번 되는구나 포지지는 몇 번 더 여기저기 아이고 내일로 자빠야끼도 할만이 있나 보세요 바비큐가 양쪽 끝에 있네 바비큐는 저쪽 끝에 있든 이쪽 끝에 또 여긴 이제 시작 하시는 거야 여기가 끝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내일부터 23일부터 22일까지 4일 밤 4일 소배스간 철축제 많이 늘 노르세요 흥겨운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올라오셔서 안양 오셔서 맛있는 것도 먹고 으 으 으 으 으